지금 화면에 잠깐 보이는 책이 제가 출간한 책 중에서 2015년도에 출간한 책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기독교로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새 관점과 묵상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의 출석서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을 오늘 잠깐 소개하면서 내용을 조금만 언급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제일 먼저 챕터 1에서 가장 먼저 뭘 다루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책의 가장 서두에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다루느냐 하면 저는 천년왕국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열매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의 모든 신자들, 하늘에 있는 신자들, 우리 모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늘에 계신 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패러다이스라고 봅니다. 나군이라고 그래요. 나군에 계신 모든 신자들에게도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또 당연히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바로 이 개념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승이다 이렇게 소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극 개념으로 제가 서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론적 거룩한 전쟁은 제가 그동안에 짤막하게 몇 차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영적 전쟁이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 마지막에 이 성도들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 그리고 미래의 환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면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바로 상급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뭐라고 적혀있겠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아들에서 남자, 성도만 해놓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세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바로 로마 제국 승배 사상,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승배하는 이사성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자들이고 마지막 시대의 신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와의 투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마지막 미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봐도 마지막 때에는 제크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배도 역사를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미혹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밖의 상황들이 존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살아야 하는가. 신자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과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기독교, 마지막 기독교 영성, 마지막 신자들의 영성이 바로 두 증인의 영성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렇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부터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종말론은 우리가 미래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말론은 그룹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오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로 7장에 보시면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허다 무리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시면서 예수께서 친히 저희의 목자가 되사, 저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는 바로 안식의 장소, 위로의 장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계를 하는 걸 들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흘린 눈물이 있어야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아니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보잡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줄 그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참 성경적인, 아주 좋은 그런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흔적, 시그마를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간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책의 마지막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의 제일 뒤에 커버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이며 하나님의 보호자 신학이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늘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할 대상은 그 승리를 볼 수 있는 이 땅이 아닌 땅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원한 하늘로 나타난다. 요한계시록의 강조인 주 예수 제림에 대한 소망도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마지막 기독교의 궁극적인 비전도 이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주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 책의 뒷카버에 짤막한 단락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이 하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아버지 집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의 승리 개인적인 삶이나 사역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달려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바로 산과 새 땅이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음료 바벨론과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료 바벨론이 땅의 도시, 새속적인 도시라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음료 바벨론이 멸망한 식후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야외의 총관론적인 그룹한 전쟁인 재림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이 책의 서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신학을 논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뭔가를 제가 기술을 냈습니다. 첫 번째가 짝각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다. 그렇죠? 두 번째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내려오거든요. 장방행이라고 그러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성막, 모세의 성막과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루파벨 성전, 헤로 성전이 있었던 이 성전 시대에 있었던 그 지승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장방행의 구조가 바로 지승소, 거대한 지승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당연히 성전이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지승소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요한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장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우리가 하늘의 혼인잔치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시면 전반부에 보시면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의 천사를 이끌고 날성검으로 재임하시는 모습 야외에 거룩한 전쟁을 하시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로 비유된다. 물론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를 환란전에 신자들이 휴굴해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하늘의 혼인잔치라고 해서 뭐냐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거룩한 신부인 신자들 그의 공동체의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재림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유제로 살려면 어떤 곳이냐. 혼인잔치를 하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일종의 신방이라고 하는 거죠.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보면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혼인잔치다. 결혼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신 초림은 뭐로 비유할 수 있어요? 바로 정혼식이죠. 정혼식.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초에 만찬하시면서 토도주를 나누시잖아요. 이 토도주는 유대인의 풍습에서 정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토도주 한 잔을 따라주죠. 그러면 신랑이 반잔을 마시고 신부한테 따라주면 신부가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크락하게 되면 이 반잔의 토도주를 마시게 돼요. 물론 그전에 은약사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유대 결혼 풍습이지만 그러니까 이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포도주 은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정혼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혼식을 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주음과 주할 성천을 해서 제자들의 개체를 떠나죠. 그래서 유대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게 되면 돌아가서 1년이 정도 지나면 다시 대절이 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해주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림의 때에 대해서 그날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결혼식, 즉 혼인잔치는 성북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지 신랑된 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풍속에서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갈 처수를 마련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영봉 14장이죠. 그래서 다시 데리러 온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 사건. 요한계식 19장에 있는 바로 그것이 하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7일 동안 아버지 집에서 혼인잔치하고 신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열천녀비유 열천녀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신부와 정원식을 하고 떠나갔던 신랑이 1년 정도 지나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신랑이 신랑덜러리들과 함께 신부가 사는 동네 입구에 오면 뭘 불어요? 꿀라빠를 불죠. 꿀 하고 불잖아요. 신랑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신부 집에서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신부 집에서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신부 덜러리들을 준비하죠. 그게 이제 열천녀비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겸식은 보통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잔을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지혜로운 5천년은 준비했는데 민원한 5천년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결국은 그냥 뭐냐면 신랑이 오면 신부 덜러리들이 신부 대신 먼저 집 밖을 나와서 신랑을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신부와 신부 덜러리들은 신랑을 따라서 신랑 집으로 이동하죠.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성대한 말 그대로 본격적인 견호식 혼인잔치를 벌리고 신방을 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4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낙팔 소리와 함께 낙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그분의 신부들을 데리러 재림하시는 거죠. 신랑의 덜러리들이 동네 입구에서 낙팔을 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대풍서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알기 쉽게 재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시록 19장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래서 하늘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에서 날승금이 나오는 아주 전쟁하러 오시는 전사의 모습 이게 야외에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사탄의 근세와 그 다음에 죽음과 음부를 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룩한 전쟁을 통해서 인간 영혼의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그룩한 신부들을 동시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는 재림 장면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웃 제로살렘 샤나과 세 땅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서 에스리게 봤던 바로 그 에스겔 성전이 완성된 모습이 뉴 제루살렘입니다. 물론 여기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에스겔 성전을 지상천년 왕국 때에 예루살렘이 세워질 성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저는 뉴 제루살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는 그 미래에 받을 그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상징적이면서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신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이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감각해서 앉을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굉장히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의 재미있는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게 12절부터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냐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 왜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집화의 이름들이라. 열두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이스라엘 열두 집화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적히냐면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열두 집화로 상징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열두 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약의 도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이름이 함께 개락되어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세안과 세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종반론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를 무시해버리죠. 왜냐하면 교회는 어차피 휴가가 없다. 휴가가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는 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바로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 개혁주의 종말론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무시해버리고 요한계시록을 신약의 교회 중심적으로 해석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세안과 세 땅은 열두 집화 이름과 동시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자체는 부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공동체 모두를 아우르는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역사적인 이스라엘과 신약적 교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맹적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바울의 에베소스를 잠깐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에베소스는 종말론적인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교회론을 읽어보면 결코 유대인만의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만의 교회도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종말론 즉 공동체 이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대체신학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바울의 교회론은 부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개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놀라운 마지막 대의 피전을 분명히 보고 있고 그것을 한 세 사람 유 원 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 개시록은 혈통적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제가 장세기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그룹한 전쟁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장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개념이 장세기 3장 15절을 넘어서 저는 장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도 나타나 있다고 저는 이 책에서 조금 제가 서술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장세기 2절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사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사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역사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죠. 물질 세계의 창조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계에 대한 신학적인 암시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또 제 관점이에요. 제가 다 맞은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무질서,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을 의미하는 이 흑암의 깊음, 이걸 히브로노 태흥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요하이신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 깊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다의 깊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은 이 깊음과 수면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 두 번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깊음이 나중에 추리국기 15장 오질거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진매를 당하잖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이 깊음이 애국군대를 덮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추리국 15장 오질거죠. 똑같은 히브리어 태흥, 태초에 사용됐던 이 흑암의 깊음이라는 단어가 다시 추리국 역사에서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결국은 장세기 1장 2절은 성령에 의해서 바다의 깊음 또는 물들이 다스러지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물질세계, 우주 창조 역사예요. 새가 팍팍팍 끓이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자 물질세계에 생명을 주고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는 바다 또는 물로서 상징화되는 악의 근세를 여전히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다스리고 동제하시는 모습이 오바락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세기 1장의 물리적인 바다 개념이 나중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사판의 근세를 상징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바다와의 전쟁이라고 이미 여러분한테 말씀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이사야 27장 1절 바다 속에 용, 리우야탄, 즉 사탄의 근세를 깨뜨리시는 바로 야외에 그룹한 전쟁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산해와 새 땅이 임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요한계시오 21장 1절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바다, 즉 바다의 근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누가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계시오 19장 예수님이 제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있든 없든 지상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바다로 상징되는 사탄의 근세, 사망과 엄부조차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로지고 난 후에 새누가 새 땅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누가 새 땅에서는 사탄의 근세가 사로지고 없기 때문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뭘 또 다루고 있냐면 다니엘스의 작은 뿔하고 다니엘스 9장에 나오는 71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스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어차피 혼란을 다루기 위해서고 세대의 종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년 대환란 소리, 7년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올바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다니엘스 90일의 마지막 한 1회를 포함하는 이 70일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스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6개월 공부할 거예요. 저는 한 번이나 두 번에 걸쳐서 핵심만, 핵심 중에 핵심만 여러분한테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스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고 이 책에서 그 다음에 다니엘스의 예언은 주전 6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의 예언이다. 고려에서 7년부터 시작해서 이 작은 뿔이라고 불리우는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 주전 2세기의 예루살렘을 박히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 스스로 신격화했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성전해서 칭했던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 바로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 그리고 이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 때문에 마카비 항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유대인들은 그날을 수전절, 한우카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스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구약적 71회와 신약적 71회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가 새롭게 제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관점을 제시한 학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제 나름으로 이 71회를 맹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독창적으로 제시를, 이 책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다루어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론. 말은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적혀있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고 어떤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쓰거나 또 논문을 쓸 때에 쓰는 저자의 뚜렷한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여러 가지 학자들의 구조론을 제시하면서 또 제가 제 나름으로 요한계시록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론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구조론을 다루고 있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이 시간순으로 기록됐다고 보지만 결코 시간순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논리적인 순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전후 문맥을 함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보면 21장에 보시면 두랩돈 가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한 번씩 헌금 설계할 때 두랩돈 가부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지가 뭐냐면 이 가난한 가부가 성전에서 이 성전의 구체적인 장소는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인들의 뜰에 보면 항상 헌금함이 놓여져 있죠.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부자들도 헌금하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실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 이 헌금, 자기의 전액을 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낌없이 자원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설교하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의 의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21장 두랩돈 가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는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은 성경이. 중세계의 장절을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때 만들었지만 그런데 이 두랩돈 과부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앞을 읽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읽어보면 바로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를 읽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다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비판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헝검함에 헝검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랫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의 거도는 이 가난한 가부를 칭찬한다는 측면도다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움직이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헝검을 강요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질체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가부의 두랫돈 마저도 너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바치게 함으로써 오히려 두랫돈이라고 하는 전재산을 갖다 바친 이 가부가 삶의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구조를 올바르게 해석할 때는 전후 문맥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장이 속해 있는 그 책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조금 유의할 때에 그나마 성경의 원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들을 하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론에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이런 논리에 의해서 정교하게 짜져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올바르게 파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본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제가 한 5분, 7분 안에 끝목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첫째인부터 여섯째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성경에 있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 흩어보세요.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첫째인부터 여섯째인이 있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요한계시록 7장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8장을 보시면 8장 1절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그러니까 6장까지 여섯째인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8장이 일곱째인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순수적이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다음에 일곱째니까. 그런데 7장이 섭입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이. 사실 7장을 빼버려도 관계없어요. 7장을 빼버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여섯째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일곱째인이 나오니까.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7장이 사실 빠져야 혼란이 덜해요. 그런데 왜 7장이 들어갔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6장의 내용을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6장의 내용이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달빛을 잃는 이 현상이 부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약의 열두 소선지서에 나오는 여와의 날의 전행적인 칭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바로 여섯째인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에 하늘과 땅에 일어날 우주적인 대칭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을 때에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구원받을 신자들을 모시는 바로 재림에 대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이 7장이 삽입되었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6장 마지막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17절의 여섯째인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어서니 누가능이 서리오. 여기 있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두려워서 이 진노의 큰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의 재림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누가능이 서리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그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능이 설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이라는 환상이 6장 환상 옆에 새로운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진 거예요. 왜 이 7장이 환상이 보여지냐면 불신자들은 진노의 큰 날에 서지를 못하지만 두려움과 영원한 불신판 앞에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심판대 앞에서도 능이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7장의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을 보시면 1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에서 아무래도 능이 설 수 없는 가끔 무리가 나와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어떻게? 스탠딩, 서서라고 되죠. 6장 17절은 누가 능이 서려? 감히 서지 못하는 불신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분의 그룹한 신부들은 능이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당당하게 서 있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7장의 환상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장을 400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논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이 빠져야 6장과 6제 인과 7제 인이 바로 이어지는데 7장이 환상에 끼어든 것은 6장의 마지막 구절 능이 서지 못하는 자들과 능이 설 수 있는 자들을 배조하기 위해서 7장의 새로운 환상이 6장의 환상 옆에 떠오른 거예요. 다시 보인 거죠. 순서들을 적다 보니까 이런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구조를 파악할 때에 왜 삽입장들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요한계시록의 각 단락에 대한 큰 그림들을 몇 장에 걸쳐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다뤄지는 신학적인 논쟁들도 간단하게 제가 바르였습니다. 그런 논쟁들이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은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6장의 흰말의 탄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탄의 활동과 천정왕국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천정왕국 속에 대한 논쟁들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베리칩인가 그 다음에 환란전 추구에 대한 논쟁 이런 어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신학교 논쟁이 대표적인 논쟁을 이 책에서 다뤘고 마지막에 제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다룬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영성에 세워질 마지막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를 제가 예고적 차원에서 예언적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물론 가장 좁은 오미에서는 두 명의 선지자지만 저는 두 증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 증인의 영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 증인의 영성을 가진 공동체를 저는 마지막 기독교 또는 종말론적인 두 증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게 게시올 11장인데 적어도 8가지의 가치 위에 세워진 공동체만 제가 이 책의 마지막 파트에서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적인 증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쓰여 있다는 거죠. 이 공동체는 두 번째는 거룩한 신부 공동체. 날마다 굵은 배옷을 입고 자기의 죄를 해결함으로써 신부단장하는 공동체. 세 번째가 영적 부흥 공동체. 바로 두 감남나무, 수루파벨과 제사장 요수와 제2성전을 재근했던 이 두 감남나무의 기초에서 마지막 때 영적 부흥 공동체가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사도적 능력 공동체. 모세와 일리아의 기적이 다시 한번 초대 교회에서 같이 재현되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죠. 순교적 죽음. 그래서 마지막 공동체는 십자가 중심의 고난 공동체, 순교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사탄의 나라와 전투하는 지상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공동체를 제가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두 증인의 사회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자들이 게시록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꿈꿨던 로마서 11장에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군사건이 일어나면서 대부흥이 한 번은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그래서 영혼 추수 공동체.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기독교 책 자체를 강의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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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